안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좀 전에 호판대간 댁에 란이 들어 호판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. 무엇보다 조종대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력을 다해서 딱 보는 거야. 서로 살짝. 아버님 정말 그러신 겁니까? 사력 나간다. 조금 걸어 나오시다 가지고. 적응하셔서. 치달. 그것이. 잡지 못하였습니다. 잡았는가 하면 내가 그것이 하고 내가 수고를 하면 됩니다. 잡지 못하였습니다. 왜 왜 왜. 아니. 그미대장 황치달입니다. 그미대장 황치달입니다. 나 너무 과하게. 그미대장 황치달. 늦은 시간에 선거함과. 노성에 경고가 생겨요. 급히 북촌의 경계를 강화하는 중입니다. 무슨 일인가. 좀 전에 호판대간 댁에 란이 들어. 호판부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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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싸. 준비하실까요? 조랑은 공부에 좀 맞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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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판부인. 호판부인께서. 태연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. 깨어나시면 범인의 마음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. 특히. 좌상대간 댁은 더더욱 신경 쓸 테니. 안심하시고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고맙네. 하하하하. 혹시 모르겠습니까? 혹시 모르겠습니까? 혹시 모르겠습니까? 저는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! 꼼꼼히! 꼼꼼히 살피게! 죄송합니다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